쏘리 찜스 비자 하리 투 워드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? 여기 이제 컨트라베이스하고 싱어 이렇게 딱 별만 나와가지고 그런 거라서 왠지 이렇게 테스트하기가 아주 좋습니다. 자 그러면 크게 있는 걸로 한번 들어보죠. 볼륨을 맞추는데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. 한번 들어보시죠. 아 죄송합니다. 이런 거 드리는 거 같은데 죄송합니다. 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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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수의 깊은 이슈의 깊은 제가 들어보니, 풀이가 있는게 조금 더 질감의 에너지가 있는 것 같고요. 근데 또 풀이가 없는 것도...